오늘 매출, 처음에 출전같은데? 아, 오늘 저녁 또 맛있겠다. 장사가 잘 되면 저녁이 맛있을 것 같아. 원래 이래요, 선생님? 맞아. 왜냐면 뿌듯하거든. 내가 밥 먹을 짓 한 것 같거든. 입맛도 없어, 장사 안 되면. 진짜. 흥미가 안 생겨. 아, 네. 잠시만요. 아, 네. 잠시만요. 아... 방송 1도 없네. Lo siento, lo siento. Perdone. 저... 진짜... 지금 멘붕이 왔어요. 시작하자마자 한... 네 팀인가 다섯 팀이 앉아버렸거든요. 거기서부터 저랑 꼬로가 정신없이 주문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. 들어왔어요. 형 죄송한데 이거... 이거 제가... 한 병 가져가서 따랐어요. 세 잔을. 아, 진짜요? 죄송해요. 이거... 이게 제가...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하고... 세븐... 이거 아까 버려주시면 돼요. 얘기해줘요. 네, 아니요. 그래도 우리가 그리기하고 앉아 안 할까? 네. 이거 얘기해줘요. 이제 우리 다섯 geschmine 다섯. 네. 잠시만요. 자기가 지금 제일 먼저 나가야 돼. 로 시엔토, 로 시엔토. 그때 약간 멘붕 왔어요. 손님들 다 주변에 있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와중에 장객... 그때 진짜 여기 뭔가 줄 하나가 뚝 끊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.